국국국학진흥원이 현재 소장 중인 책자 5종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국가유산청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지정 대상 자료는 조선 초기 금속활자로 찍은 사학진함과 세종대왕 당시 현직 문신을 대상으로 한 시험 답안인 문과중시 등 5점입니다. 국학진흥원은 사학진함의 경우 조선 초기 활자 인쇄수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, 문과중시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과거시험 답안지라는 점 등에서 역사적,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.